다음날 먹을거야?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 합니다 날씨 너무 예뻐 이렇게 나오는 거 나와 진짜 예쁘지? 됐다 오, 티디 오, 티디? 저희 브런치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가 무슨 역이었지? 뚠화 뚠화 짠 아, 여기다 오, 여기 여기가 가야겠다 뭐야? 들어오라고 문 열려있는 거 같은데 또 거절당했어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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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만나들지? 여기 츤데레 아, 아쉽지마 어쩔 수 없지 네 아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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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드위치 10번째에 나오는데 찍어줄까? 추석 이거 다 오케이 했는데 근데 이것도 많아서 오랜만에 찍어줄까 매일 애가 rah 아쉽지마 우웅 한 번 뒤에 나가 아, 진짜? 어떻게 취소하면 되나 맛있지? 괜찮지?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술해 보세요 갑자기 3분 안에 나온답니다 못된 코리안이라네 맛있는 요거트를 소세지에 찍고 계란을 찍어 먹어요 플라스티치 집가는 맛있네요 오늘 다 맞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찬찬이다 나 목말라 죽을 뻔했어 진짜 정수기 정수기 있는데 컵이 없어가지고 희망 여기있다 귀여워 싱싱한 것 인사 인사 쇼 영상 왔다 !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소금 너무 맛있었어요 상하는데 맛있다 이거 취하다 맛있다 아이고 이거 터져 먹어야겠다 아이고 이제 털어먹어야겠다 아이고 마사지 한장만 밑에 더 맛있어? 바쁜 사장에 더 맛있어 new 귀여워 엄청 화려하려 도너츠 40원짜리 도너츠 냄새 좋아 따뜻해? 따뜻하고 따뜻해 오 맛있어? 딱 1번짜리 amment 많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니? 안녕 눈이 안열려서 계단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12층인데 거기는 잘 되어있어? 여기 다른 다른데 아니에요 다른데 막히다 어떡해 이거 야경 보러 온 거지? 우리 가 언니 그때 빗방울이 떨어져 1층 가자 여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니까 와 대만 와서 진짜 아까 아저씨는 절만 가던데 이거 뭐야 요즘 유행하는 엠디세대 카페 요즘 유행하는 엠디세대 카페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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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트마켓 짠 dingen 여기도 진짜 좋아해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출사 입자 여러분 우와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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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화가 있어 응, 오늘 몇 번 더 왔어 아, 우리는 한 사이즈 50달러 감사합니다 먹어봤어요 안녕 중국어, 다자, 진짜 고마워 안에 탑달이 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고구맛강 기름이 많은데 안 느껴지지 아 그 꾹 짜파고 난 아까 그래야 돼 양이 많다 양이 많다 몰라 양이 많다 몰라 양이 많다 몰라 고기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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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고기구 고기구 오 지파이다 지파이 지파이 고기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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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고기구비 거 같다 고기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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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구비 맛있어? 많이 사서 아까봐, 꽉꽉 일자로 오면 끝 네, 150 1008 응, 184 엘리 엘리, 엘리, 카색 아, 네 음, 카색, 카색 카색 짬뽀 네 짬뽀 와 넝구나 당일 당국 응 세세 세세 와 실루아 먹어볼게요 국물 달짝지근한 한약 한약 맛 짭짤 달달하다 소금 있으면 맛있겠다 이미 짠데 안 짜 고기는 안 짜? 응 음 여기도 잘 있어 아 뜨거 통이 들어있어 고추장 맛 에? 고추장 맛이야? 응 우와 엄청 크다 고추장 맛 이게 뭐라고요? 미동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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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용기 여기가 여기가 다 정리하는 기분이랄까? 아 여기가 가위 파티 가위 파티 가위 파티 잘 먹었지? 어때? 난 천천히 진짜? 그렇게 맛있어? 복숭아가자 맛있지? 이거 대박인거? 이거야 이거? 호두팍 얇게도 붙여 반지 접어가지고 호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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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팍도 있지 복숭아 호두팍 호두파 호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